쭈쭈쭈 촉촉하게 펴주고 싶다 이야 좋아요 من كل 유 Sud 성격 지금 시도는 스스로 highly 도망간다 Lancaster 둘 중 하나만 선택시ի 수술 some 아 이런 그렇기때문에 시간지향 퀘스트 하이 하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겸댕뿌리 4개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근데 두개밖에 없음 진짜 진짜 아 여기 막혔잖아 자 시간을 돌려보자 시간을 돌려보자 이런 원시 원시님 갔다오르네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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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나온다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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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파ład 슈파 빠라바라밤 아 왜 자꾸 이런 그지같은 곳에 있는 거야 오 예아 채팅 완전히 죽고 방송도 죽고 아주 환상적이구만 아 또 넘어가야 되네 이거 교환해주는 애를 찾자 점댕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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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먹으면 안합니다 많이 묻혔다 야호 냐허 버니아의 훈제 다행이야 이미 있어서 냐허 슈르크 한테 좀더 맛있는거 해 슈르크 한테 좀더 맛있는거 해 슈르크 한테 좀더 맛있는거 해 나니까 서로 경쟁하는구나 아니 근데 거기서 식당에서 쓰는 재료 너한테서 사온거야 임마 야 거참 쥐딜껀데 쥐딜껀데 담앉 사랑에 도폐를 한거야? 도망쳤어 이라이씨 자 스키토의 농축꿀 스키토의 농축꿀 스키토의 농축꿀 스키토의 농축꿀 스키토의 농축꿀 요! 니키타가 갖고 있구만 차마 잡으러 가긴 너무 귀찮다 이제 미쳐버릴 것 같다 요! 요! mı이미야 야타! 요! 야타! 야 야 520짜리를 어 어 어지러워 아 아 아 아 아 스티로잼을 설득한다 오케이 비오르니 아 진짜 라인이가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 아 아 개싫어 아 파티에 넣는것조차 싫어 아 아 라인은 그래도 좀 괜찮은 복장으로 바꿔줄까 이 정도면 괜찮은 복장이 없는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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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좋은게 없는데 참 우리 라인이 거참 무엇을 상상하던 병신같구만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새생이 비호감인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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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허허허 진짜 엄청난데 얘가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구만 이거. 아니 담반한테 반했구나 얘. 담반이한테 반했어. 담반이 말은 듣네. 담반이 말이야. 담반이 나이가 그렇게 많나? 담반이가 몇 살이지? 서른 살? 슈발 나보다 어리잖아. 근데 너 액면과 왜이래. 그저 취향의 남자가 밥을 약을 먹으라고 명령했을 뿐이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단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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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반이 날씨가 잘 안되었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애들은 또 어디로, 어디로 또 사랑해도 블레스트 했길래 또 날 쫓아가라고 난리냐 이거. 머리도 갔구만. 어, 여기는 자자반인가, 자자반인가, 도노반인가, 도자반인가, 김자반인가 하는 애가 살던 애인데, 살던 애인데. 오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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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카르나? 고맙습니다. 평생 뚠 뚠 아휴 돌아간다 스테미너의 가지는 어디 있는가 설마 콜로니식스의 스테미너의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인데 라오 투전까지요? 일단 이거 끝내고 생각합시다 아 끝나 게임이 끝나시라노 뭐지 대체 스테미너의 가지를 어디서 얻을 수 있길래 아휴 아휴 뭐지?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쓴맛, 쓴맛에 익숙해져, 길들여져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진 건가? 원래 맛, 엄청 맛없을 것 같다고 안 먹을라 그랬잖아. 뭐지? 마시가 마시 가버린 건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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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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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으 으 으 와아아워아아아 개 흥겹다 합본판이 나올라나? 자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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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개싫어 야 컴온 가뜩이나 바빠 죽겠구만 화 데 リキは... 勝利は無いはず 勝利は無いはず 負けないで クロー! 遅れないでよ わかった いい雰囲気だよね 決まったぜ またよろしくね 気になった クロー! 하! 아니 안되는건 아닐건데 아 모르겠어요 귀찮아가지고 이것도 또 뭐 또 찾는것도 귀찮아가지고 나니까 험 아 요리가 전혀 맛이 없다고? 불만을 받아들일 정도로 대범한 사람 설마 라인이냐? 으허허허허허헣 글씨가구나 얘 어허허허Har 이상하게 길들여져 vengeance 뭐야 21동을 안 먹었다고 어떻게 살아있냐? 어 고아 대화한다 그래 흙 파먹어 인마 으하 으 으 으 3디스는 고직스 야 잠깐 기왕 이렇게 된거 시간 밤으로 돌리고 야 오르콘 어디갔어 오르콘 2디스 2디스 그래 블루 라이트 앰프 내게 필요했다고 세개가 세개가 야아 호우 야아 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위본부건설 마스터글라스 아휴 졸알맞았다. 오메 티탄 플레이트 악마왕 드래곤이야 아휴 졸알맞았다. 아휴 졸알맞았다. 완전 부흥 완전 부흥 방위본부건물이 이쪽인가? 아휴 졸알맞았다.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지만 도녔는데 결국 내가 아휴 졸알맞았다. 내가 이 마을을 이 마을을 부흥시켰습니다. 이정도면 시장시켜줘야되는거야 시장 충분히 그럴 그럴만한 의미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시장시켜줘야지 시장 이 정도면 시장시켜줘야지 시장 이 거물 어딨지? 어잉? 방위본부 아왜 어 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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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굴의 냉동구이 파굴 파굴의 냉동구이 x 5 이미 있어 어 그것도 딱 세 개가 있어 다행이다 완전 길이 다행이다 그니까 이 정도로 재건 해줬으면 동료들 동상이라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nori 어휴 nori nori 너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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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나 부흥본부 부흥본부 하이엔터 주얼 레드 프론티어를 여기서 주냐? 정말 아이러니하다 레드 프론티어가 있어야 다른 그걸 할 수 있는데 또 레드 프론티어를 이제 줘 한참 전에 필요한 거였는데 원래 아트코어 코일 이제 와서 주다니 다시 태어난 콜론이 다시 태어난 콜론이 2 아니 바로 새끼런 6 2 5 6 5 모습을 보고싶네 아야 어 안녕 어 라인하고 카르나 썸타는거야? 역시 젠장 이런 라인같은 새끼도 썸을 탔는데 나는 아 그 저 저 네 요! 요! 킹의 등짝, 등, 등짝, 등, 등짝, 등, 등딱지? 가 이미 있네? 아, 땡큐. 아, 땡큐. 아, 야. 그래 손님을 위해야지 기본 아니야 그게 음식점의 기본 아니니 기본 음식점의 배점이 있는 거고 브레이브 샨지 어디 보자 그러면 이제 스테미너 가지 두개가 문젠데 또 몹시 곤란한 해결사 지금 공략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영어라 가지고 몹시 곤란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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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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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찾아보니까 떨어진... 떨어진... 아... 진짜... 고치 찾아보면 있을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못찾았어요 지금 시작하자 여기저기 위협은 점점 더 강해진다 이렇게 위협은 것 같고 지금 시켰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 부분은 내가 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부합은 우리의 순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